한글자막 by 한효정 지친 나에게 소중하며 말하네 이제는 떠나가야 할 시간 그것은 나의 힘 헌란한 시연을 견딜 수밖에 없겠지 머나먼 다운 땅에서 하지만 그것이 내게 주어지면 잊을 수 없는 것 빼앗긴 초부 신을 아는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가 가는 길 기압 없는 내일과 두려운 미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우리 고손위에 내게 주어지면 나 오늘 이 순간 두 배 없이 살고 싶어 그날을 위하여 우리 모두 없게 감사며 말하네 힘을 내차어 하늘이 어서 오소서 우리에게 힘을 내어 기압에 있는 그날을 위해 자 우리들의 외침 창이 들으리라 미니야 오개우는 뜨거운 열쇼 자랑하는 조국의 위해 위해 그날isa 열쇼 요강봉 lament 제 Leah 여러분들 하엉 아멘